연습한지 얼마나 됐어요? 일주일 일주일? 일주일 내내 했어요? 근데 1년 이상 연습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은 원래 퍼포먼스에서 춤을 좋아했던 친구들이죠? 네 근데 가수가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? 이쪽으로 노래는 할 줄 알아야 돼요 부대를 한 사람이라면 연습실에서 누군가가 본다고 했을 때는 절대로 장난쳐서는 안 돼요 가사지를 들고 들어와서도 안 되고 내 파트가 나오면 자신감이 없어도 자신 있게 불러야 되고 틀려도 실시 웃으면 안 되고 그건 민폐라고요